안녕하세요. 도적하신 게 진짜 별거 아니고요. 집 앞에서 에레브가 떴어요. 어휴, 친구들 엄청 뭐가 떼네요. 아휴, 집 앞뒤렸네. 에레브가 떼요? 처음 봤네. 옛날에 그 죽겠네 쪽에 던지가 있었는데 죽겠네 쪽에 던지가 있었는데 에레브가 벽이 다 뜨네요. 이러다 보니까 벽이 다 뜨네요. 벽이 다 뜨네요. 에레브 잡았습니다. 벽세는? 뭐 그저 그러네요. 자, 볼까요? 스텔러. 꽤 없네요. 이것보다 아, 그거 보여드렸습니다. 빨리, EV 세트. 안 잡아야죠. 자, 여러분. 아래에 EV가 있죠? 현재 저희 거래점 정작업원은 EV만 6마리입니다. 난 제 거고요. 대박이죠? 어머니, EV들. 너무 예뻐, EV들. 헤헤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. EV가죠, 그쵸? 또, 포키뽑키면 저거 디페이스 저장유저로 의심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. 흠흠. 저분이 디페이스 저장유저라고 좀 소름이 자가 하거든요. 본적도 없고요, 사람들이. 보통 저장고이면 안내에서 얼만데한데 실제 근처에 없는데, 눈이니까. 뭐 근처니까 뭐 산 뒤쪽으로서 왔을 수 있죠 뭐 네 참의공지출 뒤는 산인데 에르브 잡고 현재 그 사람들의 단합을 단합을 통해 이렇게 EV가 주인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눈높고